데케이드 오브 럽, 호기심의 10년, XSFM 그하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주택보증공사에 내야 할 돈이 가장 많은 10명의 금액을 합하면 8,500억입니다. 다수의 소민을 울리는 소수의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 실패가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소개해드린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에서 혼자 83억을 횡령한 직원이 발견됐습니다. 24국정감사기록실에서 확인해보시죠. 의대 증원을 늘리면 무엇이 문제인고에 대해서 의사, 교수,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이미 한 해 동안 퍼졌습니다. 실습할 자리도 부족하다. 충북대학교가 신입생 증원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게 됐는데 의과대학 정원이 49명이었다가 125명으로 확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의 3배네요. 학생들이 공부할 자리가 없다는 뜻이죠. 이 문제를 18일 날 교육위 국감에서 다뤘는데 고민정 의원과 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에서 중요한 팩트들을 많이 캐왔더군요. 충북대 의대 학장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충북대 총장이 이 새로 늘린 정원을 냉큼 받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모르긴 몰라도 국민의당 출신의 충북 도지사, 김영환 도지사의 로비가 숨겨져 있었음을 알 수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감에서 보통 팩트로 잘 드러나는 편입니다. 국정감사 기록실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고 아까 그대로 앉아있고요. 금방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기 싫다는 용산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읽고 듣고 말하는 오디오 학습지 이마까라 니온고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경 노경 중 으뜸이라야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불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인염 벗어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도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산네이처 바사와 죽돌이의 이마까라 연구 월 5,900원에 말하고 읽고 쓰는 경험을 한꺼번에 하는 오디오 학습지 이마까라니홍고 짧은 시간 안에 일본어 지지력이 확대시 겐칸 쇼색기 뇌마 월 5,900원에 유명 유튜브 수업을 뛰어넘는 퀄리티 읽는 교재와 함께하는 잊을 수 없는 치꼬미로 당신의 일본어 실력을 높여드립니다 밥방 오디오 매거진 이마까라니홍고 지금 가입하세요 이마까라니홍고 이마까라니홍고 구독하면 들을 수 있는 수업 내용의 1% 이마까라니홍고 0.3회 수업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주접더는 아저씨가 오타니 쇼에이 성대모사해준다길래 해보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빤떼린 뭐야? 이런 왕초보용 수업 되겠습니다 사실 1어는 한국어와 문법 구조가 유사하고 많은 한자어를 공유하기도 해서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일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면 틀림없어 어쩌라고? 근데 함정이 있지 예를 들어 머릿속에서 일본어로 직역해서 무심코 말했다가는 듣는 일본인이 당황해하거나 아예 뭔 뜻인지 모를 때가 종종 있어 어쩌라고? 형 우리가 대화하다 그게 아니고 말 자주 쓰잖아 그럴 때 일본어를 어떻게 해? 음... 소레자나쿠? 어 보통 한국인이 소레자나쿠 때 라고 하는데 그건 위험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내 말이 전면부정됐다는 어감이 될 수 있어서 분위기가 갑자기 쎄해질 수 있거든 또 소레 하면 뭔가 물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아예 뭔 말인지 모를 가능성도 있어 이렇게 불필요한 쎄함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인 특유의 방법이 있지 예를 들어서 아... 또이 요리와 아... 그렇기보다는 음... 노우까나 무시로 음... 글쎄... 오히려 같은 식이지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문구는 단어 하나씩 뜻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장면마다 적절한 표현이 따로 있단 말이야 아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에겐 최고의 파트너가 있잖아 팟빵에 액세스 하단에서 매거진 선택 이마까라 니온고 정기구독 클릭 이거지 월 5,900원을 교재로 내게 해 월 5,900원을 교재도 따라온다 제가 이마까라 니온고 선생님들 없인 여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뭐 본업을 못한다거나 뭐 그런 편이지만 그래도 일본어는 잘 가르쳐 주십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팟빵에서 이마까라 니온고 검색해 주시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딴지의 죽돌 편집장이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 사람은 최근에 취재를 정말 많이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걸 녹음하는 타이밍에 칠불사에 가서 홍명화 어딨는지도 찾아보고 놀라운 걸 발견했죠 한 그루 더 있다 누가 또 심었다 이거 다른 정치인이 와서 그런 것도 취재하고 다니는데 언제 시간이 나가지고 이마까라 니온고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유슬리스 팩트이긴 한데 만화가 이종검씨의 닥터 프로스트에 나오는 김창규 기자 캐릭터가 이 죽지 않은 돌고의 김창규 기자를 모델로 한 그렇습니다 거의 그대로 빼다 박은 특히 외모를 나름 좋은 저널리스트지만 일본어 선생님으로 더 나은 사람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마까라 니온고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24 국정감사기록실 첫 번째 이야기 나도 몰래 23억을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 저희도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죠 정말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도 몰래 24억에 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세는 뭐 김건희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그러면 국민연금을 매달 막 100만원 받을 걸 70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UAE 노인네들처럼 살 수 있어요 와 이게 거대한 명태군 유니버스네요 여론조사도 이렇게 배로 늘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권금공단 이사장이 옥충에서 업무를 봐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도 많고 좋지 뭐 권종원장이 정리하셨습니다 17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간큰검찰 직후에 법사위 야당 위원들이 아주 민첩하게 총공세에 들어가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발표 다음 날이 서울중앙지검 감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국감도 안 무서웠고 아무것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뒤로 검찰 대검찰청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무서운 건 뭐다? 명태균인 거죠 명태균이 잡혀가기 전에 김건희를 클리어해줘야 돼요 그렇죠 퀘스트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메인 스토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최종 처분 권한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지고 있죠 이 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을 지금의 검찰총장도 패싱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요 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지금 왜 이런 처분이 나온 거냐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다른 검찰 관련 기관의 국간보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던 근거가 제일 주된 게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이 있었고 그 주가 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가 사용되었지만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만 김 여사가 그걸 몰랐을 것 같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 그리고 이 주장은 충분한 수사를 전제를 해야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인식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안 되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17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있었냐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 집과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일 바로 MBC에서 단독 보도를 했었어요 이 해당 검찰이 말하는 영장은 주가 조작권이 아니라 코버나 콘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한 것이었다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주가 조작 수사는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말장난을 쳤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언론에 혼나기 싫어서 심지어 이건 수사를 했다도 아니고 수사를 시도하긴 했음 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영교 의원과 정청래 위원장이 바로 다음 날에 국감에서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창수 지검장이 시인을 했습니다 즉 우리는 수사 안 하고 수사한 척했습니다 하루 만에 드러날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사한 척했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검찰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뻥을 친 건 아니야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전통적인 국정감사장 증인의 1번 스킬 그렇습니다 우리는 멍청해요 쪽을 택합니다 그만 실수를 어리바리 공주 한 건의 딸인 거 아시나요 그런 밈이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검찰이 이후에 낸 해명 자료를 보면요 코버나 콘텐츠 관련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을 한 수사팀에서 진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팀에서 영장을 하긴 했으니까 우리가 거짓말까지 난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검장이 가서 수사 잘하고 있지 라고 물었을 때 수사팀이 네 했다 그렇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 도이치 관련 범죄 사실이 같이 쓰이기도 했다고 검찰이 해명을 했어요 피처링은 시켰다 그렇죠 피처링을 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말이 동시에 도이치 관련 압색 청구는 없었다고 우리는 명확히 밝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말은 다른 소리죠 네 우리는 피처링을 섭외를 한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음원에 그 사람 목소리가 들어간다는 말은 확실히 하지 않았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검찰의 이런 논리가 워낙에 좀 허술하다 보니까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꾸며낼 논리를 만들어낼 수고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제 동생이 미국에 있을 때 한국어 더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의 헐리버드 코미디 영화를 하는데 막 되게 코믹스러운 장면에 한국어로 막 하는 말을 해야 되는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녹음을 너무 잘하고 분위기도 좋고 해가지고 그 영화가 딱 개봉됐을 때 딱 가서 봤는데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었는데 마치 그런 상황이네요 긴 이주였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초보라서 주가 조작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했어요 주식 초보에게 생긴 대박 행운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주식 환타지 웹 소설이죠? 그렇죠 일종의 주식 초보인데 나의 수익률이 나의 수익이 23억원 눈 떠보니 23억원 실제로 이런 제목 유튜브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그 이유는 권오수 회장을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근거가 그래서 계좌를 그냥 맡겼을 뿐이다 그래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018년에 김건희 여사의 인터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입니다 당시 김 여사는 도이치 주식을 왜 이렇게 싸게 샀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원금도 이자도 보장이 안 되는 보통주를 샀고 우선주와 보통주를 액면과 그대로 비교하는 건 주식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직접 얘기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주식을 잘 안다 제가 진짜 주식 초보도 아니고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냥 발도 안 들어본 사람인데 전 한 마리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 말을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나 주식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본인 입으로 이 증거가 이 빼거나 받거나 할 수 없는 증거가 왜 조선일보에 남아있냐 그때만 해도 조선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은정 의원은 좀 더 전문적인 얘기를 가져왔어요 2014년에 주가 조작 사건 판결을 반례로 가져왔는데요 반례를 준비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김 여사처럼 자기는 주가 조작을 몰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범들이 이걸 반박하는 진술을 하지도 않았어요 제 사실 알고 있었다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라고 한 거죠 그런데도 법원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라는 진술이 없다는 게 이 피고인이 시세 조정에 공모했다는 걸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아주 법조인답게 써놨습니다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논리대로라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마약 던지기에 당했으면 그 사람도 마약사범이 안 되는 거고 피싱에 자기 계좌가 이용됐어도 잘못이 없는 거거든요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명확하게 증명을 하지 못하면 마약사범이 되고 피싱사범이 됐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무혐의를 내려준 게 놀라운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계좌 매매에는 하루에 같은 종목 여러 번 이루어지거든요 하루에 여러 번 사고팔고를 왜 할까요? 마음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주가 조식 초본데요? 근데 왜 그때마다 주가가 올라요? 이상하잖아요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찾아본 거에요 저도 주식을 잘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 중에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하루 평균 거래량 10만 주 되면 많이 된 거라 그래요 근데 하루에 8만 주를 한 사람이 냈잖아 그것도 여러 번 이러고 무혐의를 받으면 아무나 다 장난질 치죠 그럼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은 그냥 투전판이에요 이건 건강한 주식시장 전체를 위해서 나쁜 일이에요 국가경제에 매우 암적인 일이에요 이런 걸 권하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김건희라는 것만 빼고 생각하면 이어서 1일에는 대검찰청 감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앞서서는 이 수사 결과가 미심적인 이유를 법리적으로 따져본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 수사가 그럼 왜 제대로 안 됐느냐를 구조적으로 따져보는 얘기가 나왔어요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당연히 불똥이 튀었는데요 도이치 사건에 대해서 항고를 하게 되면요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 왜 이제까지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재판에 질질 끌었기 때문이고요 그동안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회복되지 않은 거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라고 아주 소크라테스 같은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나도 나지롱 그렇죠 악법도 법이고 나락도 락이고 탄핵도 핵이에요 그런 논리입니다 언빌리 버블 버블이죠 그래서 전현희 의원은 심우정 총장이 수사지휘권 복원을 애초에 시도하지 않은 거가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휘권이 박탈된 이유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탈을 시킨 거잖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당시 검찰총장이었으니까 이해가 충돌하니까 그렇죠 그건 윤석열이었으니까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그런 건 절반이 안 돼요 검찰총장이 이해 충돌 우려 때문에 지휘권을 박탈을 했는데 그럼 그 원인이 없어지면 검찰총장이 바뀌면 윤석열이 없어지면 지휘권이 복원되는 게 적법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박탈이 되어 있으려면 김건희, 심우정 두 사람이 특별관계여야 되죠 그렇죠 그런 거여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결혼생활의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대로 수사지휘권 박탈이 유지되려면 그때부터 올라오는 모든 검찰총장이 다 배우자와 관련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도중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심우정 검찰총장의 개인사를 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역으로 이 논리에 맞추려면 혹은 이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는 한동안 검찰총장이 누가 오든 간에 영원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법사위는 김건희 모녀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발부를 시도를 했습니다 무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명령장을 전달하러 직접 영산관절을 찾아갔는데 경찰이 제지해서 막혔습니다 되게 사실 좀 살벌한 장면이고 이걸 보고 정치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껴야 되거든요 네 바리케이트를 치고 공영명령장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갖다 주러 갔어요 근데 이걸 무슨 근거로 경찰이 막아줍니까 공권력은 그러면 안 돼요 경호실이 막은 것도 아니고 경찰이 와서 그러니까 사법부와 행정부가 대결한다 치죠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경찰이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공안이나 할 짓이에요 대한민국의 공안이라 불렸되는 경찰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건 계속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생각해 볼수록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정말 무딘 건가? 무뎌진 건가 그동안? 어떤 포인트인가? 아니 이렇게 심각하게 경찰이 이런 일까지 했는데 사실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중으로 바리케이트 치고 막았거든요 이거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용어가 있었죠 영박산성이라고 불렸죠 네 경찰 고위 관계자들 줄줄이 불려나와서 촉침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옷을 벗어야 될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마사오와 죽돌이의 이마카랑 연구 월 5,900원에 말하고 읽고 쓰는 경험을 한꺼번에 하는 오디오 학습지 이마카란 일본어 짧은 시간 안에 일본어 지지력이 발전시 겐칸 쇼색기에 뇌마을 붙게 마시다라 그걸 읽는 사카가 나미따을 나가시다 월 5,900원에 유명 유튜브 수업을 뛰어넘는 퀄리티 읽는 교재와 함께하는 잊을 수 없는 치꼬미로 당신의 일본어 실력을 높여드립니다 밥방 오디오 매거진 이마카란 연구 지금 가입하세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악성 임대인 옛말로 빌라왕 네 고의역입니다 그게 옛말이 듣나요 벌써 요즘은 또 잘 안 써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질이 가벼워 보인다고 그 단어가 빌라왕이라고 하면 나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슈 2 악성 임대인을 악성이라 부르지 못하고 민주당 이현희 윤종군 전용기 정준호 국민의힘 김은혜 김희정 지난해 국토의 국감에서도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쫄리는 건 허그였죠 국정감사기록실에서 일단 돈을 먼저 내야 되는 건 허그가 돈을 풀어서 갚아주고 그 다음에 받아내야 되는데 잘 받아내지나요 네 그렇죠 제가 이거 본다고 나름 저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도 부동산은 잘 모르고 전세사기 위험에 아주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윤직게임에 의해서 허그 얘기는 제가 떠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허그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대집행입니다 대신 집행해주는 대위변제액 회수를 못하면 허그의 재정건전성은 떨어지죠 허그가 사실상 있지도 않은 질 필요도 없는 빚에 시달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네 그럼 적자가 감당이 안 돼서 이 보증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피해자들은 영영 구제받을 방법을 당분간 잃게 됩니다 네 저희가 지난 국정광사 기록실에서 여기까지 지적을 했었죠 현재까지 이 대위변제액이 누적된 게 6조 4천억 정도예요 이 빌라왕 제니들한테 받아내야 되는 정당한 돈이에요 네 이 금액이 5년 사이에 10배가 늘어났거든요 사기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럼 왜 이렇게 금액이 증가했냐 단순히 사기가 많아졌기 때문이냐라고 물어보니까 허그에서 분석하기로는 22년도에 가장 사기가 급증해서 대위변제가 많아졌대요 근데 이 회수 절차가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회수가 늦어져가지고 갑자기 대위변제액도 확 늘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인력으로 감당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말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기도 하죠 기다리면 채워질 거야 이대로면 밖에서 보기엔 영원히 나빠진다는 건데 안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우리 책임만이라고 볼 수는 없어 정도로 하고 아웅하고 지나가주세요라는 얘기죠 네 근본적인 원인도 아닙니다 이건 민주당 이현희 의원이 지적한 근본적인 원인은 악성 임대인 관리입니다 대위변제 할 일을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처럼 심려라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걸 당장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허그가 대위변제를 해준 건수를 따졌을 때 상위 10명이 변제 건수가 415건입니다 10명이요 10명이 보증금을 안 줘가지고 415건을 지금 보증보험에 저당을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 변제 금액이 8500억 원입니다 10명이 8500억 떼먹었다 네 그리고 회수한 금액은 지금까지 10% 853억이에요 이러면 수십 년간 도망다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럼 악성 임대인이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이 사람들이 악성 임대인 명단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명단에 올라가고 공개되는 요건이 3년간 2건 이상의 대위변제인데요 이 탑10에 든 악성 임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사람들이 이 요건으로 안 걸러지는 거예요 혹은 절차가 진행 중인 거죠 강제 집행 절차 그럼 3년간 제일 큰 거 하나만 딱 대위변제 넣고 네 갚고 나머지는 버티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악성 임대인은 안 뽑혀 모양만 봤을 때는 요건이 상당히 멍청하죠 실제로 일정 기간이라는 게 길지도 않습니다 뭐 한 사흘나흘로만 체크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나쁜 임대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이 그런 피해자가 복수로 나온다 그럼 그게 그냥 악성 임대인이지 뭐예요 그렇죠 또 비슷한 케이스가 집중관리 다중채무자라는 규정이 있어요 분류가 있어요 빚이 많으니까 보증금을 돌려줄 확률이 낮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기에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성 임대인 명단에 빠지는 사람이 535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대비변제액도 봐야겠죠 1조 6천억 원이에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 임대인이 정보 제공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집중관리 담은 다중채무자 즉 여러 채의 집을 사는 데에 빚을 과중하게 줘서 버블이 터지기 직전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집 구하러 온 사람이 모른다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현재법에 의하면 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윤종군 의원이 가져온 건데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허그를 찾아가서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정세사기를 당해가지고 근데 자기 임대인이 이미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지정이 그나마 이 사람은 그래도 걸러지긴 한 거였죠 근데 걸러진 사람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을 내준 거예요 제가 기업 관련해서 보증보험에 있는 분을 만나볼 일이 있었는데 실사도 잘하고 되게 FM으로 잘하셨거든요 네 제가 빚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어떻게 이게 추가로 보험이 나올까요? 그렇죠 이거 일단 그러면 행정상에 뭔가 직원의 실수가 있었나를 1차적으로 의심하게 되긴 하죠 그래서 의원실에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근데 답변이 돌아온 게 후속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대위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회수가 유리하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그냥 처리를 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윗돌 빼서 아랫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세사기 사태가 터진 건데 이걸 그냥 하게 둔다라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가 되잖아요 라는 얘기 말인데요 전세사기의 주인공들이 그냥 원래 살던 대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그대로 살 수 있게 두었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또 보증보험을 내준 거예요 일단 뭐 뒤에 사람이 일단 해결해줬으니까 아니 이러면 다수의 소민들이 또 걸려요 여기 걸려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전체를 빼먹고 유지되는 업계가 그냥 굴러가요 네 그래서 윤종근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은 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장독이 밑이 깨져가지고 물이 줄줄 새는데 새 물을 부으면 순간적으로 물이 좀 많아지니까 물을 더 부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 답변은 더 절망적입니다 기존 임차인에 대한 공사의 대변제금 전액이 상원되었으며 공사가 후속 임차인에게 대변제한 금액은 공사 손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허그의 입장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사고친 악성 임대인 때문에 허그가 갚아줘야 될 돈이 있었는데 후속 임차인한테 돈을 받아서 갚아줬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성 임대인이 계속 돈을 못 갚아서 후속 임차인에게도 허그가 돈을 갚아줬는데 4천만 원 덜 줘서 잘됐다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택보증공사가 이 대변제를 해주는 이유는 국가의 시스템이 불충분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사람이 사기를 당했고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 이 사람의 인생이 이 시민의 인생이 그대로 굴러갈 수 있게 허그가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들한테 추심하는 힘든 일은 국가가 대신해줘야 되니까 그걸 허그가 한다 추락한 사람을 죽지 않게 금을 만들어 주었다 이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인데 허그가 이해하고 있는 건 우리는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힘드니까 우리도 대신 돈을 받아주는 게 지금 일인데 대신 돈을 받아내는 일이 힘드니까 대신 돈이라도 들어오면 문제 없는 걸로 가자 지금 바빠 죽겠으니까 그러면 악성 임대인은 어떻게 원래 하던 대로 폭탄 돌리기를 내서 개미 지옥에 빠진 다른 사람의 돈을 갖다가 허그에 갖다 내면 허그는 그래 돈 냈으니까 오케이 라고 해주는 거니까 허그가 이해한 대로면 허그는 악성 임대인하고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같이 사업하는 존재가 돼요 운영 태도 자체가 지금 목적이 왜곡됐다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악성 임대인은 허그만 믿고 살게 돼요 오히려 악성 임대인 보증보험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지적을 계속하는데도 허그 사장이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부에서는 의원실이 지적하기 전까지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전용기 의본에 따르면 전세차기로 수사 중인 임대인에게 보증을 내준 사례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그럼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제보증이 반복되는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허그의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원인 규명을 안 했다 공사가 손해만 덜 보면 된다는 마음가직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 게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에요 무능이잖아요 무능일 땐 다행이에요 커넥션이 있으면 그게 더 문제지 그렇죠 악성 임대인 중에서도 특히 허그가 놓치고 있는 부류는 법인입니다 법인 제가 이것 때문에 의심한다는 거 아닙니까 더 보시죠 이걸 22년 국정검사 기록실에서 덕지인님이 다루셨는데요 제가요? 네 잠깐 언급하셨어요 여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20년부터 24년 8월까지 임대보증범 사고의 84%가 특정 법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법인이 아니라 특정 법인이요 특정 법인 네 대위변제 채권 회수율이 전체가 13% 정도거든요 근데 법인 회수율은 0%대에요 도망 다녔는데 잡으러 안 다녔다는 소리입니다 네 더 악질적인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수익 모델로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허그가 피해 발생한 돈을 거둬가지 않으면 실제로는 논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이 부동산 임대법인들이 네 자세한 과정을 보면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팠는데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감정가가 한 20% 정도로 폭락합니다 그럼 이 주택들을 특정 법인들이 경매해서 쓰러가요 그러면 다시 비싸게 내놓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살 때 이전 임대인의 채무도 승계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갚여야 되는 건데 보증금을 상환 안 해주고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재임대를 놓아요 이 과정에 허그도 존재합니다 네 실제 사례를 보면요 2억 3천짜리 빌라를 경매해서 480만 원의 낙차를 받았어요 그리고 재임대로 보증금 1,500에 월세 60을 챙겼습니다 그 사이에 땅값도 올랐고요 네 완전 남는 장사죠 기억한다 기억나 아무런 노동과 가치도 없이 돈을 버는 사례죠 네 지난 이상평론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제대로 뭐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러려면 이 완전 남는 장사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사기에 속아서 인생을 날린 그 전 세입자가 필요하고요 네 정확히 단죄하지 않는 당국이 필요해요 이 둘만 있으면 이 사업은 대박입니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허그가 원래 프로토콜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지급 명령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명령에 응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법인처럼 버티잖아요 그럼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럼 학폭소송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질질 끌면 돼요 네 근데 더 수상한 거는 이런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게 140 사건이거든요 관련 법인이 그러니까 피고가 수십 개입니다 법인이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은 한 곳이에요 아 우와 그 법무법인은 이 사업의 일부인 거죠 우와 부가적 대박 네 족보가 있는 시장인 거고 명태균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쩌면 그렇죠 어쩌면 짜고 치는 연극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심각한데 제가 보기에는 허그가 소송을 진행을 하면 다시 경매에 들어가요 주택이 그럼 임차인은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허그가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질타를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사실 허그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공법에 하나 더 생기죠 국토부입니다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을 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허그와 국토부가 지금까지 맞춰놓은 건 올해 내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한다 정도인데 한참 부족한 조치죠 그리고 당장 허그 실책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허그에 소송을 건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서 법원이 허그 손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법리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다방면으로 지금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웃긴 게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이 안 되는 49건인데도 사기 저지를 가능성은 겁나 높은데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먹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국가가 사기를 권하는 레벨이에요 그래서 맹성규 위원장도 종간까지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달라고 정말 몇 번이나 다그쳤어요 위원회 이 한 알 하루 종일 계속 전세사기 문제만 거의 다뤘는데 16일 국토위였는데요 분위기가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관련된 악성 임대인들과 임대법인이 즐겨 찾는 이 법무법인의 허그나 국토부 출신 인사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초점을 벗어날 수도 있는 엉뚱한 상상 늘 그런 걸 하죠 그렇죠 그게 제 캐릭터 제국의 아이들이 그게 뭐냐 저는 아직까지도 한국에 들어온 지 좀 됐는데 참 전세라는 시스템은 정말 신기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되게 취약한 시스템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그래서 한국의 전세가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결국은 없어질 텐데 중요한 건 그건 미래 세대의 인생 그러니까 삶의 형태고 한국은 제 세대까지만 해도 계속 다 전세에 매달려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건 법이 보호 못해주면 너무 취약해 보통 취약한 게 아니에요 허그가 계속 이렇게 굴죠 그러면 지난번에 전세대라는 어떤 사기꾼들한테 신호였던 겁니다 이 사업 시작하세요 라는 사기 엑스포를 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XSFM입니다 네 진경옥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생 네이처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24 국정감사 기록실입니다 연금공단 얘기를 보시죠 이슈 셋 연금공단 설문조사 가스라이팅 노력했다고 해서 살피지 않았다 민주당 강선우 강선우 의원은 모든 복지위 국감에서 은은히 분노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지적했던 문제를 최근에 해결한 거죠 분노를 할 타이밍을 잘 못 잡고 분노에도 티가 안 나고 초선 때의 그 강선우가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네 일단 목소리가 냉정하고 냉혹해졌어요 자 그 분노의 재료 중 하나를 소개할 건데요 두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하려면 지난주에 했어 하는 첫 번째 파트 연금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문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서 핵심은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다르게 올리는 차등 인상이고요 당연히 설문조사는 이 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게 핵심이었죠 보금복지부와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에 이 설문조사를 맡겼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는 차등 인상에 찬성하는 게 65.8%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른 업체의 조사에서는 찬성이 37% 전후로 나오거든요 아이고 여기도 명태균씨가 명태균 유니버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알아 인마 그래서 정부 버전의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문항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어떻게 해야지? 일단 그거 넘어가고 그래서 7일 복지부 국감에서 강선우 의원이 이걸 문제제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파트 시간이 흘러 18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입니다 김태훈 이사장에게 자기 질의에 대한 보고를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이사장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1일 뒤에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보고받은 것은 이 질문서 초안이 질문서가 조금 더 온라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작성하려고 노력했다 그 정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세요 화 잘내죠 내가 화났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한국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대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요 보고를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받았는데 무슨 보고를 받았다는 거야? 열심히 노력했다고? 객관적으로 어쩌고? 의원이 계속 해물었더니 질문지에 초안이 바뀌어서 어쩌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진 않았고 저쩌고? 복지부 국감을 보기는 했다 블라블라? 이상한 답변들만 나옵니다 강선우 의원은 그럼 왜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냐고 질문했고 김태현 이사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실무자들이 되도록 객관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당당하시네요 어 무서워 정말 당당하네요 문득 옛날 사법 농단을 달았던 방송 사법 pk가 떠올랐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발견했고 법원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번에는요 설문조사 문항에 문제가 있었고 노력했다고 해서 살피지 않았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실이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청와대의 인기 컨텐츠를 없애고 만든 국민제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세민현을 동원하는 시민단체의 업무 패턴하고 좀 닮아 있어요 가짜 요런 만들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의 청와대에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청원을 많이 받으면 동의를 많이 받으면 청와대가 반드시 답해야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잖아요 헛소리라도 답변을 했죠 네 청와대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라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언론도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사슴아리를 하고 있던 기자들도 있었어요 언제나 무슨 미친 소리 올라오나 보려고 근데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내려서 그게 국민제안인 것처럼 했다는 게 보도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죠 국민제안 사이트에 아무도 가질 않아요 기자들도 안 갑니다 이 패턴이 익숙하다는 걸 우리가 어제 세민현 같은 어영단체를 통한 고발사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이걸 여론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기술 근데 이게 너무 어설프다 보니까 족족 걸린다는 거예요 이 케이스처럼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의심했거든요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은요 일반적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들 이 문제에 대해서 긴 관심이 없는 국민들 내가 50만 먹어도 15년 뒤에 일을 뭐하러 생각합니까 생각 많이 안 해요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죠 그럼 거의 대부분 반대가 나옵니다 좋은 거일지라도 저는 연령별 차등한 요율 지급 저는 맞다고 봐요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치 의대 정원을 한 명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2천 명을 늘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숫자를 잘못 잡으면 그래서 그 디테일은 다를 수 있지만 차등 지급하면서 요율을 바꾸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시민들한테 완전히 오픈된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찬성이 더 많이 나올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식을 해서 앞으로 어떤 개혁을 하겠다라고 질문지에 넣어도 사람들은 다 반대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정서에 맞지 않아요? 이런 질문이 애초에 이걸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자마자 찬성이 많이 나온 걸 보고 이상하게 느꼈어요 이거 열심히 들어서 답변하는 일이 아닌데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65%가 나와 잠깐 찾아보니까 자동안정화장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문항에서 보험료를 낮추고 축소하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거에 대한 각 안에 설명을 다 생략하고 고령화와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해버렸네요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놨네요 이게 공론화 공론화 자꾸 좋아하는데 이런 방식은 공론화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와?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쓰기 늘 좋아하던 방식이 들어갔더라 답을 만들어 와 그 답을 만들어 오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인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고 거기에 처음부터 도움을 준 사람은 명씨라고 있었다 스토리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버릇은 오래간다 그러니까 질문을 조작하지 않으면 결과를 조작하고 그런 얘기예요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질문을 조작하고 그리고 둘 다 조작할 수 없으면 여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동원하고 지금은 헤드라인 이슈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거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강선호 의원실이든 누구든 계속하면 재밌는 사람들이 끌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러면 일단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바보인 척을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때 나왔던 지시사항을 말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감에 나와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고성장을 이끌었던 정서랑 되게 맞는 것 같아요 하면 된다 정신 일단은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일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딴지를 잘 못 걸리더라 제가 군대에서 가장 싫어하던 말이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왜냐하면 온 부대에 붙어있거든요 저희 부대에서는 심지어 우리 부대 노래 가사에도 그렇게 돼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저는 그걸 늘 바꿔 불렀죠 안 되면 하지 마라 요새 그 말에 대해서 유행이잖아요 되면 한다 그렇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군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이슈넷 지상 최악의 강구 숙소 국민의힘 유용원 민주당 황희 우승천 여기서 군대는 부사관과 장교의 군대를 말합니다 직장 그렇습니다 비록 병사 출신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 만성신화를 안고 있죠 전역한 지 정말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군대 얘기는 정말 못 끊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 제가 개혁신당 마인드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군에 안 가보신 분들이 갔다 오면 이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니 어디서 원하지도 않는데 2년 동안 숙박을 합니까 교치도 않은 곳에서 제가 좀 가까이 아는 병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지금 실시간 중계를 받고 있어요 제가 되게 연락을 잘 받나 봐요 그래서 자꾸 학사 장교를 가가지고 그 친구는 장교죠 아시는 분입니다 요새 야영을 뭘 하는데 되게 진짜 잼버리 때처럼 진창에서 야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텐트 사진을 자꾸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는데 진짜로 여기서 일주일을 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일반 병사들도 같이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인연을 겪으면 진짜 평생 얘기하게 되겠구나 이해하게 됐습니다 장교들은 좀 더 편안해서 있죠 그런 데서 저는 근데 군시절에 대해서 얘기할 건 저 주민등록 말소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장교의 불편한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주제는 네 그래서 아무튼 권지원은 맨날 저한테 미국인이라고 놀리는데 너무 재밌어요 미국인인으로 놀리는데 아니요 저도 저희 누나랑 형들 맨날 미국인이라고 놀리는데요 원래 세상 모든 미국인을 보면 놀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미국인이라 잘 모르나 본데라는 말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누나가 놀러 와 있거든요 어제 온스 얘기하고 있고 파란 화이트 온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미국인 하고 놀렸어요 아직도 저는 미국 오래 살아도 그거는 적응이 잘 안 되는데 하지만 벨빅 간사는 예벽 병장입니다 그렇죠 저는 아 예벽도 아니에요 이제 민방인데 네 아무튼 저도 한국 남자로서 군대 얘기를 하게 된 거를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네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사당 군수처 행정병으로 복무를 했는데요 엑셀병이었어요 네 저희 사무실에 새로운 군수처장이 오셨거든요 그때 그분 계급이 중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랑 자녀가 둘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새로 와가지고 저희 병사들을 새로 이사 온 영내 간부 숙소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냥 집이었는데 딱 갔는데 온통 벽에 완전히 새까맣게 곰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 솜씨가 아니라면 그렇죠 큰일인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분도 딱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 있냐 하면서 푸념하면서 직접 벽지 뜯으면서 처리하고 이러시긴 했는데 그럼 병사들을 초대한 거는 같이 곰팡이 없애지 않을래 겹쓸 가능성이 높아요 중령이면 아니 근데 그런 문제에서 벨비 눈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얻어먹고 갔어요 아 그 얘기였구나 그니까 중령이 중령님께서는 도와줘였어요 이 사람의 의도는 중령이면 4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사이란 말이에요 그 나이면 애들도 꽤 컸을 텐데 그런데 삶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건강이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맞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또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요즘 근데는 말이야 너무 편해 저는 절대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친구 얘기할 때마다 맨날 간사께서 진짜 핸드폰을 너무 자주 보네 요새는 핸드폰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맨날 맨날 하세요 벨비 간사님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고 본인은 본인이에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은 빨리 나아지는 것에 많이 나아졌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CPU 많이 좋아졌네 요즘 그런 말 안 해요 매번 3배씩 4배씩 발전하니까 그런 거 말고 안 나아지는 거에 많이 나아졌단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요새 여성인 거 많이 나아졌네 맞죠 그런 거죠 근데 그때가 제가 군 생활했던 게 거의 20년 정도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 국가움을 보니까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많이 나아졌어야죠 그럼 진짜 라테는 마리아가 나와야 되는 건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는데 사회가 또 변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곳이 군대가 아닐까 싶어요 간부 숙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번 10월 17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군 간부 처우 개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번에 군사 전문가인 유영원 기자 이분이 22대 국회의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입승을 했죠 그래서 앞서 유영원 의원은 군 간부 주거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를 해왔고요 의원실에서 여기는 직접 강원도 화천에 군 간부 숙소를 가가지고 영상을 찍어왔어요 근데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밖에다가 철고를 대거나 벽에 금이 간 곳이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던 곳이 많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게 있는데 한 6급 초급 간부가 숙소 상태를 제보한 사진이 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간부 숙소 싱크대가 완전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완전 곰팡이로 뒤덮여 있거나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러한 숙소마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간부 숙소를 많이 없앴구나 없앴는데 없앴다기보다 아무튼 지금 이런 숙소도 더하기 힘들고 없어지는 건 없어지고 있는 거를 충당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없어지게 두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8월에 국방부의 일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유영원 의원실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기재부 예산 안에는 간부 처우 개선 항복들이 오히려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그냥 현행 유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은 완전히 다 없애버리거나 그래서 특히 주거 환경 개선비를 국방부에서 이제 298억 원을 요구했거든요 너무나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산 안에는 0원 처리됐습니다 그렇게 군 복지 관련해가지고 열심히 홍보하던 정권인데 무기 말고 예산되는 게 뭐가 있나요? 사실 박근혜 정권 이후부터 많은 우리나라의 남성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들어오면 군이 박살난다는 것을 농축사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아드님 군대 보낼 수 없을 것 같다고 최소한 다음 정권 때 보내야 될 것 같다고 처음에 충격받았던 데가 제가 그때로 기억나거든요 박근혜 정권에서 군인들 사병들 치약을 사서 쓰게 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 세상에 그리고 이번 대통령은 전투식량을 충분히 지급하라 전투식... 대통령은 모르는 거예요 전투식량은 전쟁 났을 때 먹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되게 화제가 됐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막사를 갔는데 그때 한 병사가 맞습니다 맞고요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통령한테 그런 농담도 하기도 하고 제가 노무현 정권 때 군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진짜 인기가 좋았어요 최초의 병장 출신 대통령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유영헌이 형 국감 자료를 보니까 간부 숙소에 에어컨이랑 세탁기가 없는 데도 있다는군요 네 그렇죠 그건 거의 그냥 막사수 숙소보다 못한데 그래서 아까 살짝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상태가 이런데 숙소 상태가 이런데 유영헌이 형은 이마저도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인 육군 간부가 지금 약 2,800여 명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기 중인 간부들은 어디에 있냐 그럼 이들은 부대회관 아니면 독신자 숙소 같은 임시 거주시설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 근무 중인 간부들은 심지어 60만 원에서 80만 원의 월세를 본인이 부담을 하면서 영해에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우가 이러하다 보니까 군 간부 지원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군 이탈률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민주당의 황의 의원은 최근 5년간 해군 조종사 113면을 양성했지만 59명이 전역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로 인한 이 59명의 손실을 약 1,000억 원으로 추산을 했는데 하지만 그 황의 의원이 또 지적한 게 이들 59명의 연봉을 5천만 원씩만 한 명당 5천만 원씩만 올려줘도 결과적으로 600억 원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득이다 그렇죠 이 사람 59명을 만들어냈는데 1,000억 들었는데 뭐야 이게 문제는 연봉도 안 올려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도 복무 여권 개선을 강조하면서 해군 함정 근무자가 해경으로 이직하는 그런 현상을 짓었습니다 이 현상은 작년 재작년 그때도 국감에서도 얘기했어요 계속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때 해군이 해경 사관 학교냐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국군 이제 50만 명 아닙니다 50만 명 무너졌습니다 네 그리고 육사랑 회사 공사 전부 다 자퇴자 많은 것도 허영호 의원실에서 지적을 했었고요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 육군만 60만이었는데 지금은 육군이 40만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36만 명이네요 이제 근데도 지금 이런 숙성 와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런 부사관을 늘린다였거든요 그런데 부사관도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군부사관 학교의 현장 점검에서 한 간부는 숙소와 수당 문제를 언급하면서 초급 부사관 지원율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복지를 꼽았다고 해요 그래서 국광위의 성일종 위원장은 병사들의 복지 급여가 많이 올랐는데 초급 간부 급여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당연한 말이죠 그냥 하는 말이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병사들 복지와 급여를 올리면서 부사관과 장교의 경우에는 다음 정권으로 넘겨줬거든요 그 다음 정권이 그걸 쌍깡그리 무시할 줄은 몰랐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더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가 적어도 분단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전 세계 국방비를 9위로 지출하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게 아마도 유영훈 위원실이 달라고 해서 냈나요? 국방부가 준 이 자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24년에 당직 근무비 삭감 294억 당기복무장료금 삭감 163억 당기복무장료 수당 삭감 62억 학군생활지원금 이것도 초급 장교잖아요 127억 간부 훈련급식비 695억 지금 이게 다 삭감됐다는 소리예요 이게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안을 냈는데 기재부가 잘라먹었다는 소리예요 이만큼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안에서 최대 70, 80%씩 잘린 것도 있고 주거환경 개선비는 아까 벨비카스 설명드린 대로 100%가 잘렸고 내년 안에 298억을 국방부가 써서 냈는데 기재부는 금년도 내년도 다 0원이네요 아 진짜 이게 다음 정권이 오면 검찰이 기소청으로 바뀔 거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기재부도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체하든지 이래서 사실 지난주 1주차 2주차 때도 나왔던 얘기가 국방위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부사관이 엄청 이탈하고 있고 장교 엄청 이탈하고 있고 군무원도 지금 휴직 면직 상태가 엄청 많다 계속 사람이 준다 국회가 이제 앞으로는 예산안을 국회가 원안을 내고 기재부는 협의할 수 있는 부분 정도에만 권한을 주고 그냥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런 다음에 최종 도장 찍는 거 국회가 하고 만약에 기재부가 먼저 이걸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분야가 있으면 그것만 살려주는 거 예를 들어 SOC 인프라 사업 이런 거 국회에 맡겨놓으면 난리 날 거거든요 환장 파티가 벌어질 거거든요 그런 거는 국회가 그런 건 기재부가 견제를 해야죠 모노폴리가 되니까 그거 말고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기재부가 먼저 나라 살림을 정할 권한이 있다는 건 너무 비민주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직인은 관리자지 결정권자가 아닌데 진짜 기재부 권한 한 90% 뺏어야 됩니다 이거 다 해체시켜버려야 됩니다 산재사고에 대한 얘기를 끝으로 정리를 하죠 이슈 5 산업재해 예방 민주당 박홍배 이영우 한국은 OECD 주요국 38개 나라 중에서 산재 사망사고 5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1일퇴인데 산재라고 체크 안 해주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만 명당 0.43명입니다 우리는 일하다 죽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OECD 평균이 0.29명이라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엄청 높지는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착시입니다 왜냐면 이 평균에서 1.8명의 콜롬비아 0.97명의 코스타리카 0.75명의 멕시코가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거든요 여기는 마약 카르텔도 법인을 차리고 4대 보험을 다 받나 봐요 이게 다 들어가면 많이 가실법 하지 이건 10대 평균 소득 같은 얘기인 거죠 맞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한국의 0.43명은 2021년 기준 수치예요 윤석열 정부는 이게 작년에 0.39명으로 줄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라고 어쨌든 이런 수치들을 진짜 숫자로 바꿔보면요 13만 명 산재에 2천 명이 산재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수치가 됩니다 엄청나네요 산재를 막으려면 원인을 알고 이걸 막아야 되겠죠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대 29대 300의 비율이 여기서 나옵니다 한 건의 대형 참사 전에는 29건의 경미한 부상 사고가 있고 그 전에는 300건의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가 있었다는 법칙입니다 즉 예방이 중요합니다 300이나 29의 단계에서 막아야죠 원인 조사를 해 예방을 하려면 많은 수의 조사를 해서 통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329개를 보아놓으면 한 건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한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지 사실상 조사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란 사망이 발생했거나 혹은 중상해 2명 이상 발생이기 때문에 중상해가 한 명만 발생하잖아요 그럼 중대재해가 아니에요 집계에서 빠집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구나 아니 그럼 29건을 발생했을 때 본다도 아니잖아요 중대재해 산재를 노동부가 조사하는 양은요 1년에 800여 건입니다 표본이 한정돼 있고 너무 적어서 통기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가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박홍배 의원실은 중대재해만이 아니라 중상해 재해 중상해의 부상자가 한 명이어도 노동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러면 조사대 산재가 800여 건이었잖아요 거기에 6만여 건으로 늘어납니다 800에서 6만으로요? 네 중상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인 경우가 그 정도인 거 5만 9천 4백여 건인 거죠 뭐예요 그럼 제가 아까 멕시코 놀린 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심할 거야 거의 비슷해요 이 대목까지 오면 우리는 늘 인력과 예산이라는 암초를 만나죠 최태호 산재 예방감독정치권은 현재 산업안전보건감독관 233명이 앞서 말한 800여 건의 현장에 나가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박홍배 의원도 지적하는 것이 노동부의 소관인 위험성 평가 점검 업무라는 게 있죠 이게 노동부의 소관인데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발굴 개선하게 한다는 업무 보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하겠죠 사업장을 축소시키겠죠 현장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인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62건 중에서 87.1%가 위험성 평가를 패스하거나 형식적으로 떼워버린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아리셀 그리고 노동부는 이와 관련된 R&D 예산을 신청한 적이 5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산재 관련 R&D가 국가적으로 한 번도 없었다고요? 이 통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통계를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진짜 다 그냥 현장에 맡겨 놓은 거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선 산재통계 데이터를 안전보건공단에 제공을 해줘요 들여다보니까 안전보건공단은 받은 데이터 중에서 35.2%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써먹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데이터 생산의 목적이 달라서 안전보건공단이 예방통계를 만드는 데 써먹을 수 있는 종류의 데이터가 35.2%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는 것 중에 애초에 쓸 수 있는 게 그 밖에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예방용 통계 생산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도 할 말은 있겠죠 이용우 의원,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은 이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끔씩 꺼내곤 하는 타령이 있죠 산재 카르테린이 나이롱 산재 환전이 하는 말을 검증해 봅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이거 산재 수급 신청 함부로 하지 말자는 캠페인도 했어요 연두별 산재보상 부정수급 부정수급 19억, 15억, 13억, 14억 하는 식입니다 일정하고 낮은 수준입니다 아니 진짜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앞에 전세사기 당한 걸 보라고 그럼요 그런데 부정수급이 더 있을 거라는 믿음 혹은 더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전체 보상금 수급권을 조사하다가 보면요 인력과 행정이 낭비가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산재 행정에 과부하가 걸리죠 그러니까 노동자를 믿지 못하는 데 쓰는 인력이 매우 많다 이 정부는 그런 얘기죠 네 십몇억 이거 뭐 이런 부정수급 찾아내야죠 그런데 전수조사를 들어가야 된다르니 하다가 보면은 행정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승인률이 떨어지고 요양기관이 줄어듭니다 그죠 수급이 잘 안 되면 요양기관은 폐업하니까 이 질의를 진행하면서 이용우 의원은 산재 처리 과정에 디테일한 개선점을 논하면서 전문성을 뽐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전문성을 뽐냈다 성가비가 이해 못했다 알아들은 내용을 얘기해 보면요 산재 처리 과정 중에 어떤 경우에는 특별 진찰을 보냈는데 특별 진찰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85.7% 근골격의 경우에는 90. 몇 퍼센트까지 갔다 이러면 특별이 아니라 기본 진찰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 진찰을 보낸 것 때문에 처리기간이 더 장기화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공단 자체 규제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신이 속한 판정을 위해서 전문의 판단이 필수가 아닌 경우에도 공단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 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면 기간 단축 되지 않을까? 등등등 이용호 의원이 믿고 있는 건 그거죠 니들이 좀만 덜 의심해도 되는 거 아니냐 다쳐서 온 노동자를 아파서 온 노동자를 제가 이렇게 옮기기 수준으로 줄인 이유는요 이용호 의원의 산재 관련 전문성에 제게는 너무 눈부셨기 때문입니다 이용호 산재 치면 진짜 국감에서 산재 전문가네요 정말로 모든 질의가 거의 산재에 관련된 거네요 또 이제 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한도의에서는 노동부나 산업안전보험공단에서 나온 참고인들이 이용호 의원이 진짜 무서워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뭔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엔 어려운 말인데 그 사람들이 보기엔 겁나 아픈가 봐요 지난 회기 때는 이탄희 의원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직장갑질 119죠 를 대표하는 바로 그 공인노무사죠 인천 서을이죠 이 사람 공천 줄 때부터 민주당도 그리고 이 사람한테 표준 사람들도 다 이걸 기대했는데 기대보다 훨씬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산재가 심각하다는 걸 넘어가지고 산재보험기금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투자를 했다 이런 내용까지 파내고 그러고 있네요 부정수급 얼마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와중에 부정수급도 파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의원실 입장에서 이거 힘들거든요 중대재해 산재를 노동부가 조사하는 거 혹시 막하지 않았을까? 혹시 줄이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을까? 그런데 그거 알아내는 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보통 잘 안 파요 이거 이렇게까지 유의미하게 내놓은 경우도 드물었던 것 같고 왜 이번 정권 들어와서 초기부터 감사원이 그 깡패 같은 아저씨 누구야? 유병호? 네 그 무협리 과제 바로 나오는군요 이번에 박지원 영감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당신 내부 정산방에 글 올렸는데 댓글 몇 개 달렸어 한 개 달렸지 권력이 기울면 감옥 가게 돼 있다 나를 봐라 나도 갔다 막 이러면서 엄청 놀리더라고요 감사원에서 지난 정권에 김현미 장관 포함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기소했었잖아요 통계법 위반이라고 부동산과 관련된 수치에서 통계 조작했다고 그런데 그거 알고 보니까 추정이랑 속보호에 나오는 데이터의 밸런스를 맞추는 건 기본적인 기술인데 그걸 조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정이었죠 그때 제가 요즘 늘 내놓는 이론이 있거든요 쟤네들이 내놓는 죄목은 지들 일상 속에 있다 내가 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저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게 죄라는 것도 알고 산다 이것도 조작이잖아요 그럼요 이상 내일 이 시간에 남은 이슈와 장면과 엘리트 플레이어의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4명의 노동자가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 XSFM 어떻게 만나요 XSFM